얜 놀아주는 걸로 했네 내가 근데 얘 탈출하는데 이제 기분 좋으면 탈출하잖아 얘 잠시만 저것만 신경쓸게 아니에요 일단 여기 나왔지 뭐야 모티 들어가고 보자 그래서 이렇게 탈출했죠 어디로 갔냐 왜 하필 거기야 야 잠깐만 야 니콜라스 니콜라스 어디 직원이야 아 요쪽 직원이구나 천천히 해 야 천천히 가봐 천천히 가봐 야 야 됐어 됐어 야 제발 제발 이거 연타하면 되지 않아? 오케이 야 잠깐만 야 니콜라스 계속 계속 제압해 야 한 명이 계속 제압 저거는 한 명이 계속 제압하라 하면 돼 지금 한 명이 계속 제압하면 돼 오케이 그렇게 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지금 뭐야 뭐야 밥 줘 밥 줘 밥 주시고 얘는 그냥 냅둬 어 그래 그래도 이렇게 급한 상황에서도 테디는 무시를 해야 돼 계속 하시고 얘는 계속 이거 클릭해주시고 아 씨 이 상태에서 살인마 탈출하면 조금 애매해지긴 한데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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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루비 일단 루비는 일단 뛰고 너는 뛰고 일단 잠시만 일단 어 올랐어 됐어 간타임이 갈 수 있죠 야 잠깐만 안젤리나 니는 왜 여기 들어와가지고 씨 야 잠깐만 야 오케이 안젤리나 안젤리나 탈출해 야 연타해 연타 야 오케이 야 니콜라스 좋아 좋아 야 니콜라스 다시 때려 오케이 요거는 한 명으로만 해 하시고 좋아 이쯤 돼서 다른 애들 한 번 관리 좀 해줘야죠 직원착지 회사 보수러 됐어 해서 보자 여기서 일단 됐어 다른 건 됐어 야 니콜라스 다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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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야 야 레벨 1자에 지압은 망해 야 잠깐만 얘네들 터지는 거 아니지 야 들어가서 쉬고 일단 야 니콜라스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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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콜라스야 뭐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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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아니야 잡은 게 아니야 어디갔어 어디갔어 우리 와 자리 옮겼구나 자리로 옮겼구나 자리로 옮겼구나 자 때리면은 여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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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얘는 일단 대체로 밥을 대체제로 밥을 주고 보자 얘는 먹을 거 줘 얘가 먹을 거 주고 오케이 다른 애들은 다 관리되고 있죠 그러면은 얘 놀아줄 수가 있어 루비 올라가고 얘가 가 가서 그냥 연타로 계속 때리면 돼 오케이 가 잠시 야 야 연타해 연타해 너 살 수 있어 오케이 야 잠시만 오케이 살았죠 니콜라스 가서 다시 지압을 해요 오케이 좋아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어려울 거 없어 한 번 더 관리를 해줍시다 뭐 WW 등급도 별거 아니구만 좋아 야 혹시 몰라 계속해 야 잠깐만 아 얘 얘 얘 사무직이지 사무직 사무직 별거 없어 필요없어 사무직 필요없고 야 여타 오케이 좋았어 야 잠시만 다시 야 갈 때마다 가지 말고 오케이 니콜라스 다시 가서 한 번 잡아주면 돼 오케이 됐어 해주고 요거는 아무나 가 이때 얘 경험치 주고 오케이 얘 한 번 관찰해 줍시다 관찰을 구원자는 없습니다 오케이 하시고 얘는 먹을 거를 제 파울리누스로 주고 얘 지금 먹을 거 달라고 하죠 얘는 안 돼 지금 그러면 윗부서에서 한 명 데려오고 얘는 아 잠깐만 말이 왜 아세라가 가서 밥을 줘 일단 그러면 아 놀아줘 하시고 얘는 그러면은 어 아리포서에서 부르고 보자 얘는 한 번 더 놀아줘 하시고 오면 돼 이번에 오면 돼 이번에 오면 돼 혹시 몰라 오케이 잡았어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야 오늘의 P.O.T.G 최고의 플레이 니콜라스 빠다나가신다 쾅 크으 이런 거지 응? 야 진짜 아 말이 안 나옵니다 에? 에너지 다 모았어 거기다가 오케이 야 이름 뭐야? 루비 루비야 가서 관찰하고 야 됐어 때마자 깜쟁fr아 깜쟁 말을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